역사를 찾아서 제245편 광종시대 절대왕권의 그늘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아니 석필공이 아니죠 예 쌍공께서도 폐하의 기배를 받으신 거요 그렇소이다 폐하귀옵사 또 하나의 중대하명을 내리셀 모양입니다 무엇이겠고 노비안건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광종은 두 번째 개혁정책으로 과거 제도를 공포하면서 개혁정책의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또 하나의 개혁안을 만들어내는데 폐하 관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쌍공 헌데 왜 그리 놀라시오 문제라도 있소 아뇨입니다 폐하 지당하신 하명이시옵니다 엊그제 초의 시간에 보니 우리 조정의 관복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제멋대로야 도대체 기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석필공의 생각은 어떠시오 신의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신라에도 관복이 벼슬에 따라 달리 있었사옵니다 그래 우리도 관복을 다시 정하도록 해야겠어 이건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야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폐하 다음 조회부터는 새로운 관복을 입고 조회를 열도록 하겠사옵니다 품계에 따라서 구분돼서 좋고 서로가 예의를 갖추는 일은 중대한 일이옵니다 폐하 과거 제도 실시 2년 후인 960년 광종은 백간에 관복 제도를 제정한다 사실은 956년에 설문우가 고려를 방문했을 때 이미 후주의 세종이 관복을 중국식으로 정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때에 비로소 관복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물론 이 점에서도 역시 호적들의 반발은 있었다 요즘 폐하께서 쌍기라는 자를 철이도 끼고 두시니 걱정입니다 이제는 관복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관복을요? 그렇습니다 서열이 낮아도 부유하면 좋은 옷을 입고 서열이 높아도 가난하면 보잘것 없는 옷을 걸친다는 게 모순이라는 게지요 관복을 바꿔서 조정의 기강을 잡자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어허 참 서열에 관계없이 재력이 많은 자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거늘 관복을 고쳐있는 것과 조정의 기강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대학께서 작정을 하고 공신호적들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면 그런 발상이 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이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지방 호족 세력을 등에 업고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으로서는 그 호족 세력이 두고두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왕건은 지방 호족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 정략적으로 지방 세력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이 호족들은 귀족화하면서 힘이 커져 마침내 광종에 이르러서는 이에 대한 경계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실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복제도를 통한 조정의 기강을 잡자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광종의 관복제도를 살피고 이어서 광종의 개혁에 대한 정치적 대가 즉 강한 저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960년 역시 광종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인 쌍기와 또 새로운 인물 서필이 등장해서 광종의 광복제도를 찬성하고 반면에 박영규가 쌍기의 존재를 심히 불편하게 하는 대목을 들으셨습니다 관복 또는 공복이라면 관리들의 진무복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관료들을 소요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는 이 제도를 광종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그렸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종이 광종 11년에 공복제도를 발표하고 관리의 기강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 당시 후주에서 광종 7년에 장작감 설문을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 나라에서 우리 연호를 쓰니까 우리 관복을 입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식 관복제도를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종은 아주 자주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필요에 따라서 국내적인 안정을 위해서 후주에 연호를 쓰긴 했습니다만 드미쳐서 독자적 연호로 다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안 쓰다가 이제 후족들 세력을 어느 정도 꺾고 새로운 신진 기회들이 새로운 관료로 등장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어떤 관리 기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고려 나름대로의 4단계 공복제도를 시행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쌍기하고는 관련 없이 이미 후주의 설문에 의해서 제안이 됐던 네 제안이 됐고 아마 쌍기도 뒤에 건의는 했을지도 모르지만 기록상은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제1단계의 노비안검법 제2단계의 과거제도 그것이 성공을 거두니까 관리 기강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 제3차 정책 추진으로서 공복제도를 마련해서 공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공복이라는 게 관리들의 진무복인데 그렇다면 이 4대 광종 이전에는 그러면 이 공복제도가 아니었다면 어떤 진무복을 입었다는 얘기인가요? 고려 나름대로의 어떤 공복이 있었죠 있었는데 대개 그 뿌리는 통일신라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로 세운 국내에 의해서 황제국가에 걸맞게 그 당시 신라가 쓰는 것은 당복을 입은 거니까 당나라 제도에 의해서 당나라 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됐지만 나중에 이제 그 태조가 정권을 잡고는 신라 제도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왜 다시 돌아갔느냐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마냥으로 신라와 고려와 후백제가 재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정립이 돼 있을 동안에 어쨌든 신라는 다 무너지고 힘이 없더라도 상국으로 받들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방법대로 신라를 받들고 그 명령에 의해서 못된 후백제를 친다 하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호라는 건 신라에 없었지만 관복제도가 신라식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엄히 아주 명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입어야 한다는 건 없고 또 국가 초기에는 비교적 좀 자유롭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문체에 있는 비단으로 공복을 지어서 입기도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소탈하게 입고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살폈던 그 두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한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공복제도를 통해서도 그런 위계질서를 잡으려 한다?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일정한 공복이 없을 때는 사실 아주 큰 권력을 휘둘러서 말 한마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존재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또 나는 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젊었으니까 나도 너만큼 나이 먹으면 관리가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관리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옷 복생만 봐도 이것은 고급 관리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상급자에 대해서 가는 데 길도 양보해야 되고 구부려서 정중히 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강이 세워지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품계를 금방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복종하는 그런 것도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공복 제도가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를 잡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과거 관료들이 11년 당시에는 크게 진출을 못했어도 고속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호족 출신이나 훈구 대신 출신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관벽이 없고 한다면 저거 과거를 통해서 임금한테 잘 보여가지고 고관이 됐으니까 웃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옷 색깔만 딱 정해가지고 자색, 단색, 비색, 녹색 그럼 벌써 이건 상급자다 하는 걸 알고 아무리 과거 관료로 해서 자기 마음에는 안 든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를 베풀어야 되니까 기강이 쓰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사색공복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 가지 색깔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식을 표현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어떤 색깔인가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주색을 아주 높은 자주색 네 자주색을 자색이라는 게 자주색인데 그래서 삼국시대 이래로 아주 제일 고급한 색깔입니다 고관들이 입는 색깔이거든요 삼국시대에도 이런 복색이 있었습니다. 공복제도가 그래서 이제 4단계의 공복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준을 세웠는데 대개 자관급 이상은 전부 자색을 입고 그 다음에 국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붉은색, 단색을 입고 단색, 붉을 단색 네 또 붉을 빚자 쓴 건 그 다음 단계 과장들급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관리인 녹사를 비롯한 그 하급관리들은 이제 녹색옷을 입어가지고 자단, 비록 이런 4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차라리 몇 급 이상은 뭐, 몇 급 이상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윤 이상은 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아주 제일 나쁘지 않으면 대개 자관급지는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관급이 아닌가 하는데 원윤 이상은 자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경 이상은 단사입니다 그런데 중단경이라는 게 제도가 차도 봐도 어떤 관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항경 이상은 비사입니다 도항경은 뜻으로 볼 때는 어떤 선박 관련 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알 수 없고 그래서 비정하기가 좀 어렵고 소주부 이상은 녹사입니다 소주부라는 건 이건 서리들이니까 그건 분명하고 그래서 어쨌든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복색만 보면은 금방 판별이 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품계의 구별은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그 층위는 순서는 분명하게 확인되는군요 분명하게 하는데 그 기준을 기준은 애매하다 도항경이니 그럼요 중단경이니 이러니까 또 그것도 어떤 건 볕을 잃은 어떤 건 관계 그러네요 그래서 좀 그러면 이 네 가지 색을 쓴다는 것과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을 쓰는 것도 중국과 유사하거나 같습니까? 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세기에 석응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가지고 고려의 풍물은 스케치를 하고 기록으로 남긴 게 고려도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데 자색, 비색, 녹색만 있습니다 그리고 단색은 없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계층이 아니고 궁중에서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입힌 그런 색깔으로 내관이라든지 아니면 궁성수비라든지 또는 궁중에서 보는 여러 가지 관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서 12세기에 가서는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지 그걸 지금은 개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럼 앞에서 두 제도와 다르게 어쨌든 호족들을 규제하는 방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걸로 봐서는 호족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인데 이 복식 제도에 대해서도 호족들이 반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는 자유복식을 하고 조회도 참여하고 또 임금도 배울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공복을 입지 않고는 다가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훈구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벼슬이 없더라도 마음대로 조회도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배할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네요 옷을 딱 입고 공복이 없으면 조정 출입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호족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러니까 계급장 붙이고 그걸 뛰어넘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비안검법 과거 제도에 이어서 이 공복 제도도 호족들을 옥죄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 호족들로서는 숨이 막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점차적으로 계속 조여오니까요 계속 조여오니까 최승로가 심의 28조를 성정한테 올린 얘기는 벌써 누차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태조대에는 공복을 자유롭게 입고 능력에 따라 입게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성정임금께서는 관리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원화를 입고 가죽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소녀는 홀을 들고 조회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이게 다 자격에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홀만 해도 계급에 따라서 상하홀을 들거나 아니면 송판대기 홀을 들거나 임금님한테 보고하거나 주창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목만 적어가지고 들고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화를 먼저 입어야 되죠 그리고 가죽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러니까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러면 결국 호족들의 광종의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농서사 소장이구려 무슨 내용이오 역모를 꾸민 작자들이 있다는 고변입니다 역모를요 960년, 광종 11년 고려 황궁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참소가 울려진다 참소를 올린 일은 평농서사 권신 그의 고변에서부터 광종의 공포정치가 시작되는데 역모라니요? 근거라도 있습니까? 지금 폐하께서 사냥터에 나가 계십니다 그렇지요 내일은 돌아오실 것으로 압니다만 평농서사, 그래서요 어서 그 뒷얘기를 이어보시오 폐하의 사냥길에 맞추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이 몰래 사병을 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하면 폐하의 사냥길에서? 다행히 제 보하들을 미리 깔아놓아 염탐한 결과 사전에 발각이 되었지요 준홍과 왕동이 자신들의 병사들을 사냥터에 숨겨두었다가 폐하를 시해하려 한 것이지요 시해라고요? 폐하를요? 당시 광종은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공포하면서 스스로 황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는 곧 절대 왕정을 의미한다 대신들 중에는 광종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많았다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은 유력한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의 고급 관리였는데 그들 역시 광종의 정치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한편 광종의 사냥터 폐하 밤이 깊었사옵니다 침소에 드시지요 마지막 밤이구려 김공 그러하옵니다 내일이면 황도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폐하 군부경 장단설이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어인일인가 폐하 영모 사건이 일어나 주모자들을 잡아내고 있사옵니다 뭣이라 영모 그러하옵니다 폐하 바로 지금 이 사냥터에 역신들이 있는 곳으로 발각되었습니다 영모라 역신들이라 이 사냥터에 역신이 있다 그들이 영모를 하려 했다 그들이 누군가 폐하 밖에 몇몇의 역신을 수파하였사옵니다 그들이 누군가 역적 주놈과 왕동이옵니다 폐하를 시해하려 군사들을 움직였사옵니다 폐하 폐하 이는 모함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옵니다 모함이라 오해 폐하 소신들은 그저 폐하의 사냥을 도울 참이었사옵니다 박찬아 폐하 이미 이들의 음모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사옵니다 사냥터 동행을 기후하러 폐하를 시해하기 위한 모략이 있었음을 평농서사가 예견하였사옵니다 폐하 아니옵니다 모함이옵니다 폐하 모함이옵니다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감히 짐을 시해하려 했사 뜻이 맞지 않는다 하여 황제를 시해해 오냐 그 다음은 누구냐 짐의 목을 벤 다음에 보위에 올리란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다 폐하 긁고 가라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고함이 오는다 폐하 평농서사 니노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거짓 참소를 올렸다고 빼앗게 상소해라 이런 용렬한 것들 영모가 탈로났으면 엎드려 용서를 빌 것이지 그래도 큰소리냐 오냐 드디어 내놈들 젊은 놈 몇이서 폐하를 등에 업고 권력침탈을 시작하려는 괴로우구나 너희들도 성취 못할 것이야 천벌을 받을 것이야 한편 그 시각 대전에서 마주한 광종과 쌍기는 쌍공 예 자네가 고해에 와서 바꾼 것들이 참 많아 광고가 옵니다 폐하 지금은 유신성과 장단서리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그들의 면모가 달라지고 있어 짐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소신의 생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싶사옵니다 폐하 지금이야말로 기회라 그러하옵니다 유신성, 장단설 같은 젊은이들은 고려의 앞란에 등뿌리될 소중한 존재들이옵니다 그들을 친히 쓰시옵소서 그 첫 번째 일로 호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옵니다 만년 대협은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그렇잖아도 짐은 작정을 하고 있었다네 지금부터야말로 짐에 숨겨두었던 진가를 보게 될 것이야 효은 태자까지 말이옵니까 뭐라? 왕동과 준홍을 심문한 결과 효은 태자까지 한 덩어리였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사옵니까 효은이라 같은 아버님의 자식이며 비붙인 것이옵 폐하 생각하고 말 것도 없사옵니다 감히 폐하의 옥좌를 담아였사옵니다 그냥 지나치면 언젠가는 또 다른 영모가 일어날 것이옵니다 싹을 자르시옵소서 싹을 잘라 자르셔야 하옵니다 광종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다 개혁을 앞세운 젊은 신뢰들은 하나같이 피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황실의 권위와 위엄 또한 되찾아가고 있는 마당이다 공신들의 피와 형제의 피를 원한다는 게 문제였다 형님 폐하 불러가 계셨사옵니까 어서 오게 효은하오 자 그동안 적죄했구나 내게도 한 잔 다오 예 형님 폐하 왜 그러느냐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니옵니다 형님 폐하 일전에 곧불에 걸려서 아 그렇구나 내겐 그동안 곧불보다 더 고약한 일이 있었느니라 고약한 일 어떤 일이 옵니까 용모가 있었느니라 아우도 들었는가 예 형님 폐하 어디까지 들었는가 누구에게서 그걸 어찌 생각하느냐 형님 폐하 아니 왜 이러느냐 형님 폐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니 다짜고짜 무슨 말이냐 살려주십시오 형님 폐하 말끝마다 형님 형님 제이세를 슬도하라 형님 폐하 저는 그들과 약수 몇 번 마신 일밖에는 없사옵니다 범야니 지금 짐에게 그들과 술 몇 잔 한 것을 사죄하려는 것이냐 날 밀어내고 옥자에 앉고 싶었지 아니옵니다 넌 그러고 싶지 않았어도 그놈들이 너에게 그렇게 쑤셔댔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형님 폐하 제발 제발 욕서해 주시옵소서 반란의 주모자 박승희 형제를 자명에 쳐라 황실의 질서에 반하여 불충한 효운은 거열이 형에 쳐라 광종은 유독 효운을 악형으로 다스렸다 차오로도 황실 내부의 피부치들이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김극률과 박영규 두 대부는 나이가 많고 국가에 공이 적지 않았음을 참작하여 귀양을 명하노라 또한 흥화군과 경춘원군은 역시 짐의 옥자를 위협하니 교형에 처하도록 하라 폐하 진영님의 어린 아들들까지 죽여서 옥자를 지킨 일은 역사 이래 없었사옵니다 그래요 폐하 군부경 장단설 아래옵니다 단문대사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어린 조카들을 극형으로 다스리다니요 이런 법은 없사옵니다 그런 법이 여기 있질 않느냐 짐에겐 있다 자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대한 똥초로 하시옵소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듣고 계십니다 드라마에서는 광종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은 관리들이 사냥터에서 역모를 깨하려 했다는 고변으로 시작해서 이에 동생 효은태자까지 연루되어 그야말로 형제의 피를 원하는 정치구도 즉 광종의 광폭 정치가 시작됨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960년에 평롱서사 권신의 고변 참 유명한 사건인데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준흥, 왕동 이런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광종의 사냥터에서 시해를 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많은 기록에도 이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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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작가가 이 시대의 상황을 리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럼 모욕을 어디서 했겠느냐 그러면 제일 쉬운 게 그 당시 역대 고려왕들이 사냥을 하니까 사냥터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고 효은 태자가 과연 그 배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고려사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사의 열전에 효은 태자라는 사람이 성격이 음음하고 그리고 작당을 잘하고 그리고 못된 무리하고 어울려서 역적 모의를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대 상황으로 볼 때에 이런 준홍이나 왕동의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효은 태자가 이렇게 가상을 하고 스토리를 전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사건과 이 시의 사건을 고변한 평롱서사 권신의 고변은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준홍과 왕동이라는 인물도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호족이나 훈신 숙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결국은 수많은 호족이나 중신 세력들을 숙청하는 겁니다 호족이 힘을 빼고 왕권을 강화하고 지지자를 많이 만든다면 숙청이죠 그런데 첫 번째 본보기로다가 숙청을 해야 되는데 시시한 사람 숙청해야 그건 자극이 안 되죠 그 당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중에 해당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준홍이고 다음번이 왕동이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준홍에 대해서는 역사에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참 역사라는 묘해가지고 정사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무렵에 만들어진 선사의 비문이나 또 이름난 승려들의 비문 속에 아무도 꽤 같은 내용들이 전하거든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우연치 않게 괴산에 있는 폐사지에 각연사라는 절이 있는데 각연사 거기에 각연사에 남아있는 비의 이면을 보니까 여기에 준홍이 나와요 그런데 준홍이 그 당시 표설이 뭐냐 하면 내봉성령이었거든요 광종 11년에 숙청당에게 바로 직전에 이 비를 세우는데 그 비에 이 비를 세우는데 협격한 공언을 하는 사람이 준홍인데 준홍이 내봉성령이었다 그럼 내봉성이라는 건 그 당시 저는 의사삼성체제라고 하는데 광종대에는 중국의 삼성체제와 거의 유사한 것들이 태조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시발은 태조 23년 이후에 정치계획 때 나온 걸로 보는데 그게 이제 내의성이 있고 내봉성이 있고 광평성이 셋이 있는데 태조 때는 광평성이 수부고 광평성 속에 누가 주로 들어가 있냐면 공신이나 훈신 숙장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의성은 어떤 거냐 하면 문사들이 주로 들어가서 왕명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직함이고 내봉성이라는 건 인사행정을 맡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종대 가서는 서열이 광평성, 내의성, 내봉성이던 것이 뒤잡혔어요 그래서 광평성 대신에 내의성이 제일 첫 번에 올라가고 두 번째 이제 내봉성이 있는데 이제 광평성은 세 번째로 내려가고 광평성보다 더 높은 직함인 내봉성령 내봉성의 장관이 준홍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권력관리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던 존재니까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상당히 높은 고위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철퇴를 얻어맞듯이 모든 관료들에게 벌벌 떨게 더군다든지 준홍이 누구냐면 광종의 아마 외가 쪽으로 조카뻘이나 형제뻘이나 하여튼 자건 그 정도로 보이는 아주 지친입니다 그러니까 충주 유문을 배경으로 권력구조 1, 2, 3 안에 들어가는 자를 광종이 숙청한 것이기 때문에 준홍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쌍기와 쌍기를 반대하는 인물 이런 정도로 권력구도를 상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권신, 왕동, 쌍기 이렇게 권력구도가 나눠졌다는 분산됐다는 뜻이 되나요? 분산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훈신숙장을 위주로 정치가 이룩되고 정치판이 짜여졌던 것이 어느 정도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을 절대 충성을 바치는 신진관료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기존에 고관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새롭게 등장한 신진관료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기라든지 권신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호족 출신이라든지 또는 훈신숙장 그룹들을 끌어내리는 작업으로 첫 번째 케이스로 준홍과 왕동을 치는 것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말하자면 그 도미노 현상이 고려사회에 나타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종이 주인을 고발하고 그리고 실서에 없는 그런 탄핵과 숙청이 피빈이 일어나는 미친 임금이라고까지 지칭할 정도로 광종에 광폭스러운 정치가 나타나고 고려사 기록대로 본다면 그동안 지은 옷가죽은 되질 않아서 가옥을 새로 지어야 되고 항상 차 넘치고 재판에 계류된 것들이 문서가 태산같이 쌓여서 가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광종이 죽고 나니까 모두 만세를 부를 정도로 그런 광폭한 정치가 말년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종의 아들인 효은태자까지도 고변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처단하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쌍기가 적극적으로 싹을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쌍기의 힘이 아직도 크다는 것도 되겠지만 이 쌍기의 역할이 이게 마지막 어떤 절정의 힘을 발휘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효은태자는 정종의 아들이 아니고 태조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광종과는 형제가 아닙니다 아, 형제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네, 형제가 아닌데 광종이 표면에 나타나서 끝까지 죽여야 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종을 대신해서 훈신숙장, 공신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아이디어를 내고 집행하는 데 쌍기가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죠 그런데 그걸 추측을 그냥 막연히 추측해서는 안 되죠 역사는 만약에 없는데 최승로가 아주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네, 최승로가 기록을 했군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충분히 광종을 바르게 가게 하면 바르게 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잘못 인도했다 예를 들어 효은태자를 죽인다든지 정종의 외아들이라든지 해종의 외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영향력을 기칠 수 있는 쌍기가 광종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형의 자식까지 죽일 수 있게 됐다 하는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세히 보면 쌍기가 그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아무 죄 없이 미우니까 걷다가 뒤잡아 쉬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쌍기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림자같이 붙어있고 밤낮으로 헌책하고 왕권광하에 있어서 참 첨단에 서서 집행하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록을 보니까 효은태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효은태자는 동양군이라고도 불렀는데 광종 제위원관의 군소배와 사귀면서 반란을 깨하였다 하여 광종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두 아들 임과정은 나이가 어려 죽음을 면하고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다가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하는 정변을 거친 뒤 복권되어 다시 종족에 부여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효은태자는 결국 이용을 당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 광종을 제치고 자기도 한번 왕권에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가요 두 가지 다 생각이 가능한데 그런데 역사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증거는 없고 그 아들 둘이 강조해서 다시 재등용도에서 장관급 교수를 하거든요 복권이 되어서 네 복권이 되어서 그거를 본다면 효은태자는 희생된 인물로 본다 왜 그러냐 하면 광종이 죽고 그 아들이 처음으로 부자 상속을 한 분이 경종 아닙니까 그럼 경종 때까지는 광종의 현륙이니까 광종이 역적이다 해서 죽인 사람을 복권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런데 성종 때부터는 핏줄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경종의 사촌 동생 되는 사람이 성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선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죠 그렇게 목종 때는 경종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니까 그때 시대적 상황이 가능하니까 복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용당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사건이 참 기록에도 자주 나오고 큰 사건인데 그래서 결국 2대 해종의 아들 홍하군도 그렇고 3대 정종의 아들 경춘궁도 처형이 되고 결국 이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명한 박수경 박수경이라는 인물도 같이 참화를 당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네요 광종의 실체 가운데 제일 큰 게 현륙을 보존하지 못한 것 이렇게 최승로가 욕을 하거든요 비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느냐 해종이 그렇게 왕규가 간하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두둔해서 정종한테 왕위를 물려줬고 그랬습니다 또 정종은 친동생인 광종에게 주제 없이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선양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두 임금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되느냐 생각해 본다면 그 현륙들 더군요 외아들들이거든요 외아들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그걸 참 의리 없이 죽인 것은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다 하고 비평을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 당시 왕규를 몰아내고 정종이 집권하는 데는 박소경이가 큰 역할을 해서 그 공로를 높이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소경의 아들들도 시생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이라는 게 참 묘해 가지고요 그 펌출을 시켰다 펌출? 네 쫓겨냈다 그러니까 승희 형제를 죽인 것보다는 벼슬을 띄고 방출시켰다 네 방출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옥에 갇힌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박소경은 등창이 나서 죽습니다 그러면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너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선에 참 왕을 만들었더니 내 아들을 이 정도로 그렇지만 그 당시 이미 광종은 요지부동의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박소경 같은 그 당시 최고의 원로고 정말 큰 힘을 갖고 있었던 태조도 이렇게 참 한수 접구되었던 분까지 속수무책으로 소가리를 하다가 등창에나 죽었다니까 그 당시 광종의 절대 권력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왕동과 준웅에 대해서는 차명을 시켰다라든가 이런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참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생을 시키려면 본보기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준웅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광종을 배반하고 효은태제와 결탁이 된다든지 또는 역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내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지친이라도 왕권에 거역할 때는 이렇게 된다 교수님이 아까 최승루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종의 쌍계에 대한 편애가 분란을 부추겼고 급기야 이러한 광폭한 정치로 가게 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최승루의 기록과 함께 역사적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지지하시는? 저도 뭐 비슷하게 보죠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힘을 빼야 되는데 그 권력자들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본보기로 왕동이라든지 아니면 준웅을 이용했고 그 이후 잇따라서 수많은 역모사건이 고변이 되고 이것이 이제 옥이 차고 넘칠 정도로 가혹을 지어야 될 형편이 됐다면 수많은 권력층이 도태되고 광종이 키운 과거를 통해서 입사한 관료군들이 포진을 해서 관료정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광종에 의해서 육성되고 포진시킨 이 관료군들이 고려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비록 광종이 죽고 일시적인 혼란이 왔다고 하더라도 광종이 키운 관료군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성종의 개혁정치의 기틀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룩했다 이렇게 저는 논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쌍기의 영향력은 끝이 어딥니까? 그런데 이제 보는 학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초창기에 역할이 가능한 시기가 있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물러나야 되죠 그래서 현명한 인재는 알아서 나가고 알아서 물러가죠 지진지퇴라고 하는 지진지퇴 그래서 고려의 명사들의 묘지묘형을 보면 그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선양하면서 지진지퇴라는 얘기를 잘 쓰거든요 그런데 지공고가 돼서 과거를 집행한 것이 3회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익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다시 왕용한테 지공고 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불편부당하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참 실력자로 뽑는 모범 케이스에 3번 지공고가 되고 과거 시험 감독관이 되고 그거 다 하면 토종 그야말로 고려 자체 내에서 성장한 유학자에게 아주 그 당시에 조익이나 왕용은 대유학자였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물려줬다는 것은 자기 역할이 끝난 것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다른 정책적으로 옮겨갔고 그래서 공복제도라든지 그 이은 숙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음에는 또 자리를 내놓고 은퇴를 했다든지 어떻게 됐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종대회 업적이 전부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쌍기에 대한 후속기록은 그 이후에 전혀 나타나질 않아서 추측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이 광종의 광폭 정치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측근인 최지몽 같은 사람도 이제 내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러면 쌍기의 영향력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광종 중반부쯤에 물러가는데요 사실 최지몽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신라계통이 아니거든요 후백제계통 그 사람이 출신이 영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훈신숙장들 속에 장군은 평산 쪽이 많지만 문신계통은 신라 쪽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광종대회의 권력의 핵심부여서 멀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니까 최지몽도 내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공헌을 생각해서 죽인다든지 귀향을 보내라든지 그게 아니고 은퇴식해서 귀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경종 때 다시 천하가 이제 어지럽고 왕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최지몽이 재등장해서 경종을 도와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제를 재편하는 그런 다시 이제 업적을 남기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기록에서 고변 사건을 낸 권신이 직함이 평농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이 뭐 논평할 때 평자 농사농자 글서자 역사사자 이렇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 평농서사라는 직책이 이러한 시의사건 같은 걸 조사해서 고하는 그런 직책인가요 아니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평농서사라는 게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려시대에는 입사직이라고 해가지고 미관 말찍이 시작돼서 쭉 올라가서 문화시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식 루트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정말 까마서 관리가 돼서 머리가 하얗게 돼도 녹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입사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사직 가운데에 사라고 하는 우리는 역사라는 그 사자도 이게 관리사자거든요 관리사 기록, 기록 관리인데 기록을 맡은 관리 네 왜냐하면 주나라 시대의 역사 시작도 사가 기록을 맡은 관리였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게 녹사에 속하면서도 입사직이기 때문에 미입사직과 달리 이건 장차 높은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그런 녹사라고 보는데 그럼 이 서사나 녹사나 미관 말찍에 해당되는데 전문적인 그런 관리고 뜻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김선생님 부르셨듯이 농사의 흉풍을 어떤 정도를 가려서 세금을 매기는데 자료를 내놓는 그런 직책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사라고 하는 녹사직이 입사직이기 때문에 임금의 눈에 잘 들어야 녹사지위로부터 한 단계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나중에는 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광종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직책이고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터 영모 사건을 고변한 평론사사 권신의 이것으로 인해서 광종의 정치적인 극, 광폭정치 그리고 그에 반발하는 호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이 고변 사건이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다뤘습니다만 결국 광종의 광폭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극에 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광종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극에 달한 것보다는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숙청이 나타난 것이고 표본적인 숙청 사건으로 이것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이 연루돼서 역적으로 몰치도 죽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활약하던 관료 출신의 그런 유학자 그룹이 아니고는 모든 기존 정치 세력들은 스스로 물러가든지 아니면 몸조심을 하고 목숨을 유지하든지 이렇게 이제 참 삼가고 또 삼가고 광종으로부터 죽임을 안 당하려고 온갖 애를 쓰죠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종이 죽고 경종이 죽이하던 해는 훈신 숙장으로 살아남은 자가 석영과 개경 다 합쳐봤자 40명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고려사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정말로 이렇게 실제 아주 그냥 살얼음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살얼음판이 돼가지고 훈신 숙장이나 그 자식들로서 참 과거 없이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고의적이 있더라도 내 신세가 왕동이나 주는 것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스스로 물러가라 이래서 이제 고속승진이 관료 그룹들의 고속승진이 가능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희 같은 사람은 광종 때 과거를 통해서 불과 10년이 안 돼서 차관직에 올라서 내의시랑이라는 직함을 갖고 송나라 사신대표로다가 고려해서 파견되기도 하고 다른 인물들은 대개 이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장관직까지 뛰어올르는데 그 장관직까지 올라가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는 방법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래야 계속해서 고의직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역사가 나오죠 결국 이러한 시대 상황을 타개하는데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겠고 그 인물이 서희, 서필 이런 인물들을 앞으로 등장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광종의 광폭 정치를 아까 부정적인 면에서 최승로의 얘기를 인용해서 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광종을 평가하기를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 고려를 황제의 나라, 제국의 나라로 만천하에 선포한 고려를 정신적으로 통일한 왕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평가를 곁들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고려는 실질적인 그런 통일 왕조죠 정말로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뭉쳐서 신라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다 뭉쳐서 민족의 통일한 왕조죠 그러나 태조는 시간이 너무 없었죠 그 다음에 해종과 정종 시대는 혼란이 왔기 때문에 정말 통일 왕조의 기틀을 제대로 다지지 못하죠 그런데 광종대에 이르러서 여러 정책들이 지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서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진정한 통일 왕조 그리고 황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우리를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예를 들자면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석영을 서도로 했다 이거 간단히 생각해 볼 거지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종이 부단히 노력해서 어쨌든 석영으로다가 천도를 해가지고서 거기를 수도로 정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수도가 개경이긴 분명하지만 장차 석영으로 갈지 개경으로 올지 그게 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황제 체제로 나아가면서 황제가 있는 도시는 개경이다 그러니까 개경을 황도로 정했다는 것은 고려의 중앙은 어디까지나 개경이고 여기는 요지부동의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고 광덕이니 준풍이니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황제 국가의 면모를 갖추면서 시의적절하게 때로는 굽혀서 후주 연호를 쓰기도 하고 다시 후주가 불과 10년 만에 망하자 송의 연호를 쓰기 전에는 독자적 연호를 쓰고 또 필요하다면 송의 연호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법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고려가 내실을 닦아서 통일왕조 그리고 황제 국가 그리고 자주적인 정신 그것을 견제하면서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광종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필요하도록 찍을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평가시군요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제245편 광종시대 절대왕권의 그늘 조수연극본 김연갑진의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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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